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목포 하당의 별스낵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덕자회를 한번 먹어볼 겁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식사하시는 메뉴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부대찌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덕자회입니다 덕자회 아 반찬은 국어랑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덕자라는 생선이 병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면서 달라요 덕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지금 맛이 굉장히 더 좋을 때예요 해로 먹어도 굉장히 좋은데 또 찜을 해가지고 먹으면 뭐 맛있게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그 병어나 덕자가 덕자 같은 경우는 이 장 마늘 마늘이랑 해가지고 된장 그거 지금 쌈장으로 보이는데 여기 딱 섞어가지고 여기 찍어드시면 또 맛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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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형님 진짜 진짜 쫄깃 아 아 앞에 어제 우리 같이 방송했던 여기 매니저 형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응 아 죽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 요거는 병어 요건 병어인데 아 여기는 병어 사실 저는 병어 뼈채 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병어 뼈가 좀 야들야들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뼈 없이 이렇게 주네요 음 어 뼈가 있는 아 뼈가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음 여기 뼈 있는 부분인데 이 병어는 뼈채 가지고 좀 같이 드셔도 뼈가 되게 부드러워요 음 음 와 여기 전라도는 입새죽 여기다가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도 괜찮고 저는 이 된장 겹자를 초랏 ましょう Nicoleta 으 으 법 배고파 왜 앞에 우리 매니저님 난리났어 지금 고개에 으으으으으ㅏ 이러면서 맛있다고 진짜 좋은데 이번엔 저는 병어 야채랑 같이 싸서 줘서 맛있고 치킨 광고 찍으러 왔다가 너무 리액션이 상반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훌륭하네 여러분 이건 광고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광고가 아니고 그래서 협찬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게 자체랑은 전혀 무관하구요 제가 여기 간장치킨 광고를 하러 왔다가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같이 넘어왔는데 그래서 여기 별시낵으로 오게 된 거예요 유명한 거 있으니까 열무김치 이거는 좀 있으면 나오는 운절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또 해먹어도 맛있고 한 잔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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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찬 요렇게 작년에 제가 덕자를 못 먹었어요 우리 향이 됐는데 오늘 먹네 잘하네 오늘 나 진짜 아아 나도 힘들어? 아아 자아 사랑해, 사랑해 이걸 다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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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들거들 거들거들 씹히는 느낌 이렇게 해서 밥을 받는거지? 네 밥을 응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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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참참? 먹커넨 여기까지 경쟁사 아닌가요? 그라고 고르고 그라고 고르고 섞어내는데 아직까지 뿌락지가 존재하구만 그 빨대들 무지하게 꺼져 넣으셨네 배부르겄어 아니 아니 경쟁이 아니고 친해요 언제 친해요 친하고 가니까 그리고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영인과 나는 갭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깻잎에다가 올리고 밥을 조금 넣어주시면 밥이랑 같이 살짝 싸드시면 이것도 맛있어요 생마늘 같은 거 하나 넣고 이 장 마늘 다진 마늘 장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사사사 사사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똑같이 바다에서 나는 생선인데 어떤 집은 가면 또 마주 없어요 희한하게 손질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회는 엄청나게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아요 희한해 몸은 와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덕자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목포이 쪽이 또 덕자가 맛있는 게 많이 잡히거든요 이쪽 서해 남부 쪽이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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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잘 익은 열무김치에다가 회 드셔봐도 진짜 맛있어요 호감 드셔보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시즌에 목포 여행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별 스낵 오셔가지고 진짜 덕자 회. 이건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고 아니면 찜. 난 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찜. 찜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별 스낵 여기가 정말 잘해요. 별 스낵 여기가 정말 잘하니까 오셔가지고 꼭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가시는 거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